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삼성전자만 매우 미치도록 사랑하는 천회장이 오늘 마지막 방송하고 저도 꿈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 하다 보니까 하루가 또 이렇게 훌쩍 지나갔어요 낮에는 정신없이 또 돌아다녔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먹고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천회장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디서 뭐 돈이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또 월요일날 화요일날 기회되면 또 꾸주삼아 해야 돼요 15일날 또 배당 나오잖아요 배당금 가지고 또 다시 재투자 해야 합니다 재투자 해 가지고 저는 삼성전자 주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보다 좀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좀 싸게 살 수가 없잖아요 좀 아쉽긴 합니다 지금 당장 오를 게 아닌데 빨리 오르면 안 되는데 약간 좀 조정 좀 받아 가지고 틈을 줘야 텐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반등할 그런 기미가 좀 보여요 반등할 기미가 보인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천회장만의 뇌피셜이에요 저한테 묻고 따지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요즘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가장 멋진 인생이란 게 무엇일까 가장 멋진 인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가장 멋진 인생이 어떻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가장 멋진 인생인지 한번 고민해 보고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가장 현명한 사람 그리고 가장 훌륭한 정치관은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은 하던 일을 후배한테 맡기고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정치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 그리고 가장 겸손한 사람은 개구리가 되어서도 올챙이쩍 시절을 잊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넉넉한 사람은 자기한테 주어진 몫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이야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은 타오르는 욕망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한 사람 그리고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존경받는 부자는 적시적소에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가장 건강한 사람은 늘 웃는 사람이야 늘 웃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늘 웃는 사람이 있는가 봐봐요 그 사람은 건강해 건강할 수밖에 없어 늘 웃기 때문에 바보 아닌 이상은 항상 늘 웃어 하여튼 좋아요 웃어야 돼 즐거워해야 돼 그리고 가장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피해를 제발 주지 마 저는 피해도 주고 싶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아 제발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스승은 제자한테 자신이 가진 지식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멋진 스승이죠 가장 훌륭한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현명한 사람은 놀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잊고 놀아야 돼 일할 때는 오로지 일에만 전념하는 거야 오로지 삼성에만 막 전념하고 투자하고 떠들어 대고 그런 사람이 저는 멋있더라 가장 좋은 인격은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늘 일하는 사람이겠죠 가장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은 살아 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이름이 빛나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한자로 불경일사일지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한 가지의 지혜가 자라지 못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하여튼 살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세 가지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볼 거예요 하여튼 좋은 습관들 새겨보십시오 좋은 습관들 많이 씁니다 일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한번 잘 되새겼으면 좋겠고 삼성전자 요즘 보니까 6만전자 구치기 들어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6만전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지난 11일 전 거래를 대비했을 때 4.14포인트 2,500원 정도 올랐죠 6만2,900원에 거래를 마쳤어 6만2,900원 한 주간의 상승폭을 보니까 5.89%였어 5.89% 지난 7일 6만선 위로 올라선 뒤에 또 5 거래일 연속 6만원대를 유지를 하다라는 거야 6만원대를 유지를 합니다 특히 지난 11일 외국인과 기관 애들의 동반 매수가 있어요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하루에만 4%대에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더라 상승 기염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더라 그래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는 누구냐 주체는 기관이었어 기관 기관이었는데 기관 애들이 아주 재밌어요 한 주간에 5,911억 정도 삼성을 막 주워 담는 거야 난 기관이 살면 상당히 좀 불안해 워낙 투신 애들 장난이 아니야 장난질 많이 하고 아주 뒤통수 잘 때려요 보면은 특히 기관 애들 보세요 애널들 애널들 내세우잖아 항상 내내가지고 막 좋습니다 삼성전자 좋습니다 막 해놓고선 뒤에서 공매치고 있고 엉뚱한 기업들 막 피하라면서 이 기업 사야 한다 앞으로 이 기업 두 개만 하면은 인생을 아주 깔끔하게 아주 오래오래 해피하게 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막 떠들어내는 자칭 교수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하여튼 기관 애들 조심해야 돼 기관 애들이 해야 하는 것들은 장난질 많이 합니다 절대 기관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개미들 피빠라먹는 존재가 기관이에요 하여튼 기관 애들은 삼성에 이어서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들였어 승매수 규모가 1799억이었어 1799억 네이버 하여튼 네이버보다도 3배 이상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이더라 어느 순간 또 잽싸게 털어낼 수도 있습니다 개미터리 한다고 그래서 외국인 애들이 역시 또 힘을 보탰어요 우리 외국인 오빠들 외인 오빠들이 한 주간 삼성전자 순매수 규모가 1937억 정도 됐습니다 LG앤솔이 2067억 정도 두 번째요 와 요즘은 LG앤솔이 장난이 아니에요 LG앤솔 이 60만원을 돌파할 줄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과연 이게 60만원 유지할까 한번 터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개미들은 대탈출을 하는 거야 대탈출 그래서 이번 주 개인들이 팔아치운 삼성전자 순매수 규모가 7,763억 정도 됩니다 개미들은 뭐 탈출한 거 난리다 난리 지금 보니까 어떻게 선지 지금 나가야 합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 한 주간 순매도 2등은 하이닉스 2,705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보다도 한 3배 정도 더 많이 순매도를 한 거야 삼성을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오직 개미들은 삼성 파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든 모르면 파는 거야 모르면 팔고 나가자 일단 뭐랬어요 저가 매수에 또 나섰던 개인들도 팔겠죠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 팔고 나가자 차익 실현하자 그런 개미들도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부지기수예요 아직까지도 많다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니까 삼성의 4분기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한 8조 5,800억 정도 되는 거 봐요 8조 5,800억 정도 되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 한 38% 정도 감소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38% 감소 일단은 증권가는 그래요 삼성에 대한 목표가 하락을 약간 멈춘 상태야 멈췄어 한때는 막 삼성에 대한 목표가 계속 다운 시키더니 살짝 스톱 스톱 했어요 스톱 연말을 앞두고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연말은 배당입니다 배당은 사랑입니다 배당이에요 삼성 삼성 지난 2018년 20년까지 3개년 주주 환원 계획 했을 때 분기 배당 2조 4천억 외에도 20년 말에 대규모 특별 때렸어요 10조 7천억 20년 말에 그때 참 따뜻했죠 10조 7천억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특별 배당 여력은 사라진 형태다 지금 사라진 형태다 현재 평균 주가 배당 수익률이 2015에서 17년 평균 1.8%의 배당 수익률이 18에서 20년에는 3.8% 개선됐다가 현재는 2%로 퇴보된 상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워낙 투자도 많이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니까 과연 특별 배당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다인 사이클과 전방시장 분화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 환원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구조 변화 및 오너그룹의 배당 필요성 주주 중심의 경영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보면 내년에 특별 배당은 재추진 가능성이 있다 높다 뭐 그런 이야기로 있어요 증권사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몰라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또 메시지를 보냈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에 해주면은 땡큐고 안 되면 다음으로 또 이르면 되는 거고요 특별 배당은 그렇게 치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7만 5천원까지는 갑니다 연말에 그렇게 강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니다 그냥 6만원에서 놀 거다 뭐 그런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지긋지긋하고 괴롭고 짜증나는 개미들은 빨리 팔고 나가라 빨리 팔고 나가십시오 장투 개미들이야 뭐 잘 버티시겠지만은 답답한 개미들은 빨리 털고 나가서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영상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밤 행복하게 보내세요 항상 토요일은 밤이 좋잖아 토요일은 밤이 좋아 참 좋은 노래였는데 요즘 제가 목이 안 좋아 가지고 노래를 못 부르니까 천회장이 좀 약간 괴롭습니다 답답해요 노래방도 못 가고 목 상태가 너무나 불량해 하여튼 빨리 뼈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편히 쉬십시오 내일 아침에 봬요 굿나잇 아침에 봬요 σ 아멘